터뜨뜨떠라 브이로그 요즘 많이 올리는 것 같아 우리 멤버들이랑 한번 해봐야 오늘 하루 브이로그 목을 욕 우리 한 명이서 돌아오면서 하자 근데 너모 모글버리고 있어 나도 우리 하나 더 씹고 점점 할지 만약에 영상은 다 해봐야 돼 다음에는 다 안 척 크차지 이거 나올 거 같아 아까 그거 있는 거 같아 어머니 고개 뭐가 제일 맛있어? 사실 갖다 오게 근데 브이로그 진짜 할 거 같아 브이로그 하면 뭘 해야 돼? 스피치 레이딩 앤 미드 해야 돼 아하 우리 나가는 거 같이 하고 아 그런 거 아픈도 안 걸려 봤잖아 아 진짜 내가 샵에 있는 거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짜 샵을 잃고 최근 일어나자 일어나자 그건 왜 방금 그런 거 하는 거 사시게 됐어 아야 더니 그때 잘할 거 같아 언니가 처음이야 처음 본인 거 보면서 그럼 나 좀 못 사시기 다 셋으로 가세요 오케이 언젠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간 비월분계 하자 비월분계 그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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